지금 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. 저는 시크릿 카드 마지막 배성이가 오디오 녹음을 하고 있고요. 저는 끝나서 옷잠을 먹고 있습니다. 옷잠은 짬 내서 먹어야 맛있죠. 진짜 웃긴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승인들도 너무 웃겼고 저희 애들 다 못해야죠. 내일은 아마 이곳에서 안 찍고 오늘 촬영은 이곳에서 많이 찍었는데 내일은 서울에서 많이 찍게 될 것 같아요. 내일 돼요.